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투자 실전 가이드북 저자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첫 책이죠. 3장 인프라 개발 수혜주 첫 번째 통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일본과 한국 사례가 먼저 소개됩니다. 산업의 발전 단계에 맞춰 발맞춰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정보통신 분야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 또한 정보통신 산업 발달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이 주도한 정보통신 산업혁명에 발맞춰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통해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최근에는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계 글로벌 회사들 또한 이런 정보통신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잘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애플과 같이 획기적인 디바이스가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이 된 이유도 좁은 국토에 촘촘히 놓여있는 인프라가 바로 그 핵심이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성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과연 한국처럼 잘 되어 있을까?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충분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이 쉬운 부분이다.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약 1만 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이다. 이거는 그 보고서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고 조사한 사람에 따라 다르고 만 2천 개에서 2만 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섬이 너무 많아서 해저로 케이블을 심어야 하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섬의 경우 그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소개에 앞서 과거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발전 단계를 밟아간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2년 말 기준 일본의 모바일 유저수는 1억 3천만 명 정도다. 일본 전지 인구가 1억 2천만 명 이상이므로 1인당 1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초고색 인터넷 브로드밴드 이용자는 5천만 명 정도로 한국의 인구수보다 많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에게 매월 일정 통신료를 받는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산업의 1등 회사라면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첸말로 꼴빠는 회사들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일본 1위 회사는 바로 엔티티 코모도이다. 1985년 엔티티에서 분리되어 민영화되었으며 1991년 8월 14일에 엔티티 코모도로 독립하였다. 일본의 정보통신 사업자 중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약 9조 5천억엔. 한화로 90조원 정도 규모의 회사다. 최근 소프트뱅크로부터 맹추격을 당해 한때 시가총액에서 밀리기도 했으나 다시 회복하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마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당연히 더 커졌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제가 이걸 소프트뱅크를 넣어야 되나. 엔티티 코모... 코모도레... 도모코죠. 엔티티 도모코를 넣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실 소프트뱅크는 그 당시도 그런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IT나 AI, 첨단산업 쪽에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소프트뱅크가 시가총액 1위여서 거기를 넣었었더라도 아마 저는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분야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텔콤이라는 회사를 얘기를 할 건데 소프트뱅크를 넣어버리면 텔콤이랑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투자회사에 가까웠고 이미 텔콤은 말 그대로 이제 정보통신 회사 인프라 깔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SK와 비슷한 기업인데 소프트뱅크를 넣을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은 뺐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티티 코모도랑 도모코죠. 계속 코모도라 그러네. 도모코랑 KDDI,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사업보고서나 뭐 이런 협회 뭐 이런 자료들 영문으로 된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반은 엔티티 도모코와 소프트뱅크 중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당시 13년 기준 2015년도에 사실 14년도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마무리가 안 된 사정이 있어서 15년도에 다시 써서 이제 15년도 말에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1년 썼죠. 13년도 기준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었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엔티티 도모코가 도코모가 도코모네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자꾸 틀려서 일본 기업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자꾸 틀리네요. 엔티티 도코모가 가장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42%로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잘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국과 미국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했었고 IT라던가 헬스케어 이런 쪽 바이오 이런 쪽도 했었고요. 그런데 17년도부터 전혀 안 합니다. 다 매각하고 물론 이제 미국 주식 몇 개 남아있는 건 있어요. 팔지를 못해서 남겨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의 분산을 너무 다양한 국가로 해버리면 재밌죠. 재밌죠. 이것저것 공부하고 신기술도 공부하고 이러면 재밌는데 그렇게 하면 돈 벌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거고요.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만 투자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일부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강연이나 블로그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서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것들은 비상장사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벤처 투자를 직접 하는 방안을 지금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엔티티 도코모의 지난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 차트를 보면 성숙기에 접어든 일본 통신시장은 2000년대 들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보다는 가입자 수 늘리기에 경쟁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도 일어났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SK가 다양한 사업 분야에 도전을 했고 인수합병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성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저는 하이닉스에 배팅한 게 신의 한수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초 아이폰 출시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 이에 자극받은 엔티티 도코모는 뒤늦게 2018년 9월 아이폰을 출시하며 다시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때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까지 위협받았으나 독점적인 점율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엔티티 도코모에 대한 주가 흐름을 구글 파이낸스를 찾아서 했고요. 당시에는 인베스팅 닷컴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구글 파이낸스로 확인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넣었고요. 지금은 뭐 다들 아시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인베스팅 닷컴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 무조건 매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간략한 소개 정도만 하겠다. 지난 13년간 50% 이상의 시장 점율를 유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영위해오던 SKT가 최근 49%대로 떨어지며 시장 과반 점유율을 지켜내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만하다. 시가총액 20조원 정도로 일본의 엔티티 도코모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의 회사지만 한국에서는 1위 회사다. SKT 또한 15에서 25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 통신산업이 특별한 변화 없이 장기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필전해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로 세대의 전환이 이뤄졌죠. 단순히 통신산업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거의 투자회사로 탈바꿈을 했고요. SK도 약간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 움직임은 다른데 최근에 베트남 마산그룹과 빙그룹 이런 데 투자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회사로서의 그런 테스팅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통신시장 1위였던 엔티티 도코모가 소프트뱅크에 밀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SKT도 KT보다 늦게 아이폰을 출시함으로써 많은 시장을 빼앗겼고 주가 또한 힘을 못 쓴 과거가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멜론 서비스 진출 11번가 진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요거 다 철수했을 겁니다. 요거 멜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1번가는 일레븐이아로 이름을 바꿨다가 싹 말아먹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던가 누구한가한테 매감... 어찌 됐건 철수한 거죠. SKT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고 비단 SKT뿐만이 아니다. 5월에는 다음 카카오가 인도네시아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인 PASS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 전에는 네이버 라인이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요거 다 밀렸습니다. PASS는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폐쇄적인 SNS거든요.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 수의 제한이 있어서 몇 명 이상 200명이었나? 그 이상 넣지 못해요. 친구로 더 이상. 그런 현지 로컬이었는데 아마 요거 다들 그냥 밀렸을 거예요. PASS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요즘에 유튜브 이런 거에 다 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도 초반에 상당히 선전했는데 지금 왓츠 앱에 다 밀렸습니다.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업들이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인을 진출시켰던 네이버도 그렇고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벤처 기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데카콘 기업이 나왔습니다. 데카콘 기업은 벤처 기업에서 성장한 기업들 중에 10억 달러가 되면 그거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요. 데카콘 기업은 이제 10배, 뿌리 10개라는 얘기죠. 유니콘은 뿌리 1개고요. 데카콘은 뿌리 10개입니다. 뿌리 10개짜리인 그런 유니콘 기업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고잭입니다. 고잭.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산업을 지금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아직 데카콘 기업이 없습니다. 유니콘 기업들만 몇 개가 있고 데카콘 기업이 없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인구수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지금 2억 7천만이니까 원래 이제 5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5배가 넘죠. 5.5배죠. 2억 7천만이 됐으니까 곧 있으면 이제 6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50년인가요? 그때는 4억 명의 인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잠재력이 어마어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그런 고잭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진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러카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에 그 다음에 또꼬페디아 이런 것들도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하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자체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받기가 매우 좋고요. 그렇게 해서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또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데가 우리가 이거 직접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잘하는 놈들한테 투자하자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또 북갈라빡이라는 그런 쇼핑몰이죠. 쇼핑몰에 대대적인 또 투자가 일어났다라고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는 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거는 한 아세안센터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기업 고제, 트레블로카, 북갈라빡, 토코페디아 제가 다 언급했던 방금 언급했던 내용이죠. 북갈라빡에 대한 내용인데 보니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브루나이에까지 진출했다라고 나오네요. 뭐 다 그 주변 지역들과 대만과 홍콩, 중국 관련된 중국어 문화권이죠. 그렇습니다. 안 나오네요. 한국에서 투자했다. 왜 진짜 이거 완전 따뜻한 그런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하신다는 청구를 통해 한국에서 주변ets을 통해 제공기종사에요. 바닷가 있나요? 법무대입니다. 3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안 가죠 그래서 저희가 좀 들이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인들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한번 벤처 투자 인도네시아 베트남 기업의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보려고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잘 안 껴줍니다 조그만 회사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업계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이고요 혹시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을 중간 편집을 다시 한다던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략을 완전 바꿨습니다 왜 한국의 많은 IT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을까 했다가 된통당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의 비즈니스맨들의 무덤이죠 된통당하고 전략을 바꾼 거죠 투자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4년 새로운 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코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뒷받침 속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표 통신 종목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 이제 SK텔레포콤 그래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구글 파이낸스를 썼는데 네이버를 안 쓰는 것은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본이나 한국 기업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업 그래프를 넣을 때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다 그걸로 구글 파이낸스로 통일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통신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허접하죠 어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시장조사를 한다 그래도 철저하게 할 순 없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짧은 지식과 시장조사를 통해서 넣었던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